설아야 잘 있었어? 강아지 데리고 설아야 설아가 어떻게 항상 그렇게 보면 새끼나면 더 예뻐지지? 야 이것들아 내가 이거 뜯지 말랬지 뜯지 말랬지 너 너 조심해 심바야 쳐다만 봐도 웃겨 너는 자 다시 아이고 아이고 보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자냐 또 얘는 이렇게 하고 자네 아유 분홍코 보라 하지 말라고 이씨 아우 이 자식 야 죽을래 너 진짜 이거 또 뜯어놨어요 뜯어놨어 가려야 된다고 인마 가 절로 에잇 에휴 저거 두두골통이 하여튼 응 젖 먹겠다고 배꼼같애 끙끙끙 설아와 왜 미역국 안 먹었니 응 그대로 있잖아 자 죽어 인마 쉬워서 버려야돼 뒤집어졌다 자 이놈 순놈 잠깐만 어이구 순놈 이불좀 다시 깔아줘야되겠다 이쪽으로 한번 자 여기서 젖이나 먹어 인마 제가 그래 그 영종도를 철거할 때 거기에 이제 저도 그때 그때 이제 럭키라는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개가 누구냐면 작두 남편이에요 개가 그 다음에 새끼가 빻고 그 다음에 천둥 번개 단위가 나왔으니까 족보상은 아시겠죠 그 개를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들개가 주인이 버리고 어떻게 보면 유기견이 있죠 들개라기보단 어 개가 이제 새끼를 낳고 죽었어 그래서 요만한 거를 제가 키우는데 깡한 색깔이었어요 요만한 강아지들은 항문을 요기를 항문을 자극을 해주면 똥을 싸요 그리고 성기를 자극해줌 호중을 싸 그렇게 똥 싸고 싸게 하면서 어 이제 입으로는 분유를 먹이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키워 살려내다가 그 온도 조절을 마지막 온도 조절을 내가 잘못한 적이 한번 있어 그래서 거기서 잘못됐는데 그렇게 해서 참 오래 키웠었지 음 어미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어미의 행동을 보면 어 요거 암컷이다 응 여기 암컷 아 수컷 보자 어 얘도 수컷 어 봐봐 어 너도 수컷 너도 수컷 수컷 3마리 암컷 1마리 확정이네요 수컷 3마리 암컷 1마리 설아야 너 여기 낮에 무슨 나무 나무를 뜯었냐 왜이렇게 나무 조각이 있냐 지금 화가 났는데 먹고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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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털이 조금 더 자랄때까지는 선풍기는 진짜 덥지 않으면 제가 안키고요 여기 좀 더 자라면 제가 켜게요 이쁘게 생겼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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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그 누가 지새끼 가져갈까 봐 네 마리니까 네 네 젖은 젖 잘 나오죠 잘 나오죠 젖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머리통 이쁘게 생겼네 에코놈 머리통 이쁘게 생겼어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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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제 모기 퇴치제를 걸어놔서 아 모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아 머리통 진짜 이쁘게 생겼네 으 으 으 으 팔도 이쁘네 다 이쁘네 으 으 이 심바가 하도 빨아서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 애들이 지금 못 빨아요 이게 하도 커서 무슨 뭐 젖꼭지가 대가 아니 머리통만 한데 이걸 어떻게 먹었는지 저 심바 저놈 하트 도움되는 게 없어 아유 아 이거 좁아서 뭐 심바 심바 아 맞추 쳐다봐요 참 이제 시위하는 거예요 왜 안 풀어주냐 지금 어제도 안 풀어주고 제가 죽을 안 먹었어요 음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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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에다 갖다 대고 대고 먹여야 되겠다 보자 이게 뭐야 찐들긴 아닌 것 같다 이 자식은 다리에 다리에 깔려서 자네 설아야 애기 보고 있어 나 운동 갔다 올게 지금 고민을 해 저놈을 데리고 운동을 갈까 나 혼자 뛰어갈까 소나기가 좀 더 왔으면 데리고 가면 좋은데 술라기가 멎었거든 지금 됐죠 얘기하자 아니 점수 치고 말하자마자 말하자마자 이쁘다 우리 설아 안설아 이뻐 여기 왜그래 아우 좁아 아우 좁아 이따 보자 야 이 꿀통들아 이걸 가려 놓은걸 왜 다 찢어 보라야 너도 지금 며칠 일로와봐 여기 왜 눈물자국이 왜 이렇게 크게 있어 지금 이틀 안풀어줬다고 시위해야 된거 같은데 심바 맞냐 고민네 같이 뜰까말까 조금 더 참을래 니들 아 고민이네 설아야 밥먹자 설아야 밥먹자 아이고 아 아 조금만 일단 덜어줄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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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먹어보자 남길까봐 아이고 자 잠깐만 강아지들 좀 일로 치워 아유 미안해 아이고 그 자식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자 보라왔어? 자 이거 먹어 자 강아지 너 절로가 자 자 보라 먹어 아 자 설이 먹어 설아 먹어 야 이 녀석들아 절로 가라고 자 이쪽이 가 깽깽 땡지 말고 그래 엄마 밥먹게 보라 두루와 보라 두루와 싸돌아 당기지 말고 두루와 빨리 아 아 저 뺀질이 좋아 좀 더 줄까 좀 더 줄게 아 됐다 아 아 아이고 이런 에이 에이 참 에이 에이 어 심박으로 왔어 심박으로 왔어 아 아 심박 물 먹어 물 먹어 심박 물 먹어 보라는 뺀질이 안 들어왔지 아이고 저는 보라 저거 응 심박 물 먹어 와서 물 먹어 물 먹어 물 먹어 괜찮아 응 밥 줄게 밥 줄게 알았다 밥 먹기 어 지금 그릇 상품기 조금만 틀어 줄게 보라야, 뺀질거리지 말고. 이리와, 보라. 아이고, 이 강아지 춥겠는데? 이리와, 보라야, 뺀질거리지 말고. 이리와. 까불어 당기지 말고. 보라야 이리 들어와. 자, 신발. 신발. 신발, 간복 자아, 이리와. 신발, 간복 자아. 이리와. 신발, 이리와. 신발, 이리와, 간복 자아. 이리와, 신발. 보라주차가 먹고싶으면 보라주라, 먹고싶으면 보라주차가 먹고싶으면 보라주라아 잡으러 간다 너 어 내가 예 그 제가 제가 지금 운동량이 어 지성이 안 차면 제가 이렇게 안 들어와요 뺀질 거리고 뭐 뭐 뭐 다 먹었어 시원하지 시원하지 않다 보라야 이렇게 들어오라고 아 심바 오빠 맛있는 거 다 먹었잖아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 내가 뭐 니 잡을 방법이 없는 줄 아냐 내가 묶어 놓으면 넌 못가 어 참나 에이그 자 보라야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묶어 놓을 테니까 기다려 어 그렇지 시까 신기해 어딜가 내가 이거 달래 이 거를 그 보게 다 채워 줄 아냐 다 먹었네 자 그만 먹어 다 먹었다 서라 있다가 다른 것도 줄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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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 벌집까 서라야 아 아 자 이거 이거는 스포 소 간인가 그런데 자 먹어봐 아 아 이거 먹어 아 먹고 있어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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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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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강아지들. 자, 앞으로 아침에 보자. 뺀질이 딱 벌렸어. 기다려.